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위기는 도산하는 기업과 부실화된 기업 그리고 실업이 급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해결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유동성 위에 빠지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역대 다른 정부들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앞으로 자금난에 찬 대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현재 한 달에 약 6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여객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국제성 노선이 운항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말까지 도래하는 회사채 등 차익금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가 이르고 2020년 한 해 동안 회사채 등 차익금은 4조 3천억 정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결국 국적기를 파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긴급 구호 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대한항공의 입장 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입장은 정부도 항공업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대기업이 국제건행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날 언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반면에 4월 8일 날 우기용 대한항공 대표이상의 발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황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결정 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유동성 위기에 차였거나 부실하던 기업에 대한 정부는 181조원, 200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18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부실 금융회사들을 퇴출시키고 또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함께 빅딜, 매각, 파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30대 재벌 가운데 19개 그룹이 해체되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잃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항공 지원이 시급한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대주주의 사제 출연이 없으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장기화된다면 항공업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출입 사업 등에서도 자금 지원을 조건을 하는 대기업의 강력한 자구 노력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미뤄보면 결국은 자금 지원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은 제1대 주주가 특정 기업의 산업은행 혹은 수출입은행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 국유화 또는 중국유화 혹은 국영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한 코로나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그 자금 지원을 최종 대부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맡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국유화 혹은 중국유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유화의 길입니다. 어느 나라건 역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좌파정권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동과 같은 그런 보편적 복지정책과 함께 또 하나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기업들을 국유화시키거나 또 공공영역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국유화는 곧바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남미 사례를 보더라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부는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특정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의 자기 사람들을 고위직에 투하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은 경제위기 상황, 현재 우한 폐렴이 일어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역대 정부는 모든 주요 기업들이 국유화된 상태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유화를 시키더라도 자금 투입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경제위기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매각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겨난 국유화된 기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그 사회가 최소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에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그냥 민영화시키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기업 부분에서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좌파 정권이 계속되면 굳이 국유화된 주요 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해서 주인 있는 조직으로 만들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또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 철학은 역대 어느 정부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한 폐렴으로 아마 국유화된 기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영원히 좌파 정권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국유화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은 전통적인 공기업 영역에다가 국유화를 통해서 공기업이 된 사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란스럽게 사회주의 운운하지 않더라도 경제위기 이후에 자연스럽게 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과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o 보이지요? 누가 더 보이지요? as 주 두 분